자 안녕하세요 주지타짱입니다 자 오늘 새벽 2시 42분 입니다 오늘 전략 잘 자라고 제가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해 주실 거죠 자 좋아요 구독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오늘은 좀 라이트하게 좀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영상을 계속 찍어 오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경계감을 갖고 피해가자 라운드 피규어 5만원 이렇게 좀 제시를 계속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 부분에 대해서 46만 주에 대한 물량들이 나온다는데 자 이게 6천 원대 여러분과 똑같이 공모가에 투자한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46만 주라고 따지면 이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기본적으로 유통 주식수라는 게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6천 원에 받아간 수급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봅시다 시가총액이 3조 천억입니다 3조 천억이고 유통 주식수를 감안해서 ls전선 이런 종목들을 빼면요 기본적으로 큰 수량이 아니에요 작은 수량으로 보시면 돼요 6천 7백만 주 중에서 40만 주라고 하는 거죠 1% 최대지 않아요 근데 왜 우려를 겪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대주주의 물량이든 기관의 물량들이든 어떤 물량들만 나온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안 좋았던 경험들을 등장시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 종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대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상승을 주면서 주의와 경고와 위험 이 단계는 시장의 거래소의 조치일 뿐입니다 안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봅시다 하락하는 종목들도 주의와 경고 위험이라는 표현을 하죠 보통 이게 안 좋은 거죠 왜 그럴까요 보통 이제 상장 폐지가 되거나 어떤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자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이 원점에서 빗나가는 이야기를 자꾸 시장에서 나오고 관련 유튜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오늘 영상을 찍어드리는 초점은 기업 분석에 대한 부분은 살짝 하긴 하겠습니다만 오늘의 영상이 초점은 하나입니다 본질을 어긋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당신은 너무 빠져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상장되기 전부터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드렸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수 36,000원 6배에 대한 법칙 말씀드렸고 라운드 피규어 5만원을 제시했죠 아 저는요 20년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메이저를 했고요 15년동안 스타펀드메이저를 했습니다 1000억으로 운영했고요 예 그리고 IPO 시장에서는 10조원을 운영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계속 찍었죠 한번 보고 갈까요? 자 보고 합시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제 썸네일입니다 3일 전, 2주 전, 10일 전, 8일 전, 5일 전, 1일 전 쭉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자 그리고 상장 전에 제가 이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도 찍어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에코프로머티도 제가 상장 전부터 DS 안성 띠꼬 50만원 간다 49만 5천원에 끝났죠 이렇게 계속 찍어다 올랐어요 결국은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저보다 처음부터 했던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제가 계속 올려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영상 하나 볼까요? 영상 하나 보시게 되면 자 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옛날 거 보시죠 12월 19일입니다 라운드 피규어 5만원을 제시합니다 넘으면 페이스브 자금이 훼손을 시킬 겁니다 라고 했죠 성량을 이해하게 되면 아주 분순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이제 코스닥 150 종목에 포함될 요건은 훨씬 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대응의 영역이 일정 부분에 다가서고 있고요 자 불법적인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요 대응의 영역에 다가서고 있다고 하고 12분 43초일 겁니다 일단 봅시다 자 봅시다 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라운드 피규어 5만원이라는 부분은 넘을 수가 없다 자 넘을 수 없다고 영상을 계속 찍어옵니다 이때부터 19일 네 넘게 되면 이 앱티브 펀드에서는 분명히 펀드메이저의 일부 자금에 개입이 있다 기계가 들어오는 거는 거래소에서 특정하게 이렇게 관리를 안 해요 근데 사람의 손에 의해서 펀드메이저가 주가관리를 하게 되면 아 이 기업의 수금이 개입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룰을 얻어버렸습니다 자 5만원은 라운드 피규어를 넘을 수 없다 했죠 그쵸? 자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5만 1500원을 뚫으려고요 다시 밀어버리죠 그 후부터 계속 시나리오는 똑같은 흐름이 나옵니다 뚫어버리려고 하면 다시 다시 근데 이 부분은 뭐 때문에 움직인 겁니까? 네 맞아요 여기는 조회 공시 사항이 한번 나왔었고 이게 뭐죠? 하이엠케이 알루미늄 그쵸? 이거를 쉽게 말해서 배터리를 외부를 감싸는 이 소재를 알루미늄으로 하게 되면 왜 없지 않겠냐 이거는 오스트리아 버빈과 조인트 벤처에 있던 부분을 자회사 뭐죠? LS R스코를 등장시키면서 네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그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음날 왜 그랬을까요? 논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뭐 패시브 자금의 흐름 물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건 이제 이따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이거예요 뭐죠? 46만주에 대한 네 기관들이 뻔히 받아간 거 15일 보호 예수 확약 어차피 나올 물량들인데 미리 이런 사전적인 준비를 하고 있죠 자 1번 두 번째는 또 뭐 때문이죠? 여기예요 공매도 분명 있다니까요 모르시는 분들이 그 말씀합니다 뭐 신규 상장되지 얼마 안 된 거는 공매도 금지가 되고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이고 시장 조성자는 해당이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장중에 들어왔다가 장중에 나가는 공매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더 잘 알겠죠 그것도 뒷부분에 좀 말씀드릴 텐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오늘 심플하게 가되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접근할 수 있고 이 부분에 접근할 수 있고 이 큰 38%짜리 이걸 피할 수 있고 라운드 피규어를 피할 수 있으면 결국은 오늘은 예 어제는 무슨 날이었습니까? 맞아요 원래 공매도를 찾더라도 갚아야 되는 날이죠 원래 주주한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날이라고요 이들의 시나리오는요 정확한 그림대로 움직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에코프로버티 있죠? 똑같은 의미예요 기계적으로 왜 그럴까요? 대동소이하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자 봅시다 이거 일단 보내드린 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문자 주신 분 많죠? 이렇게 해서 문자 주신 분들 3만명 벌써 됐습니다 상장 대기 전부터 영상을 찍어서 자 첫날 의무감에 의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렸죠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자 시트장기수 단기종목이라고 해서 LS머티 매도가 시초가 매수 배터리업종에 대한 시장의 선호 첫날 그렇죠? 이달 진입하는 날이었죠 2만원 되기 전에 19,900 시초가가 저점이었죠 14일 어때요? 36,000원 6배의 법칙을 반영한 주가 상단 에코프로머티로 일시적인 자금 이탈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흐름이에요 어려운 거 없어요 정확히 8시 50분에 보내드렸죠 상장 대기 전에 영상을 찍은 책임감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자 두번의 과정을 분명히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진입 시기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구간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6만 주에 대한 기관보호의 수는 반드시 오늘 행사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밀어도 되는 겁니까? 밀어도 되는 거죠 물론 수익이 낫겠죠 물론 수익이 낫겠죠 6천원짜리가 4만원 2천원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또 하나가 있겠죠 뭘까요? 네 지금 3조 천억입니다 3조 원을 잠깐 깨게 되면 분명 페스티브 자금 밀고 들어올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든 오늘을 살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를 살 겁니까? 앞으로 살아야겠죠 네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이들의 의도는 분명히 에코프로 머티를 추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그래요? 얘는 공모가 하단에서 시작했고 기관의 경쟁률을 끌어내렸고 그러다 보니 3거래일의 조정을 받았고 페스티브 자금 네 그리고 나서 뭐죠? 스타크 옵션 직원들에게 2천6백원짜리를 사라 물량 부담 다만 얘네도 공매도가 들어와 있죠 갚게 하기 위해서 급락을 시키죠 마침 무조건 갚아야 되는 이거래일 전에 자 그러면 이 엘에스 머티도 이건 한 번에 조정을 주죠 3일이 아니고 왜요? 따상상이었기 때문에 주가 조정을 한 번에 준다는 겁니다 역시나 자사주에 대한 스타크 옵션이 없기 때문에 뭘 한다? 끄집어내는 사실은 다른 걸 끄집어내죠 뭘요? 46만주래요 의미없다 의미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1600대 1입니다 그쵸? 경쟁률 갔을 때 어때요? 한 주 받으려고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네 너무 어려웠죠? 가족 계좌를 동원하고 증권사 찾아가고 수수요 일부분 어거지로 주식 매매하고 많이 안 들어오죠? 자 3배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기관 코드를 보내드릴게요 어 2년 동안은 이 라이센스는 저한테 있습니다 자 물론 기관들마다 다 있긴 하겠죠 그리고 패시브 자금을 아까 설명해드렸죠 어떻게? 기계가 사고 기계가 판 감정을 매지하고 있다 요거 보내드릴 건데요 자 이 자료입니다 LS머티 사전 패시브 자금 유입 퍼센트지 자 요 부분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퍼센트지율을 분명히 지킬 겁니다 자 오전과 오후에 대한 퍼센트지가 분명히 있어요 8개로 쪼개나서 제가 만들었고요 과거에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지금도 2년 동안은 똑같은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청약페이스에 올리는 방법은 내년은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를 분명히 다시 청약을 하겠죠 경쟁률에 대해서 뒤지지 말라는 뜻에서 보내드립니다 상대9 전화번호입니다 010 자 상장되기 전부터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아직도 해야 되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죠 4822 8706으로 8706으로 자 요거를요 L L이라고 보내주세요 L L 별표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이제 다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 보도되지 않은 자료 하나에는 어차피 엘에스버티도 상장을 했다는 뜻은 뭡니까 돈이 필요해 상장한 겁니다 쉽게 돈 많고 잘나가는 기업들은 상장 안 시킵니다 왜? 감사를 세게 받아야 되거든요 참고하시고 울트라 캐퍼시티라는 부분도 오늘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일단은 문자를 보내놓으세요 AI가 보낼 거니까 L 별표 내년을 준비하는 자세 여러분들 잘되길 희망합니다 자 패시브 작업 기계가 사고 기계가 판다고 했어요 자 울트라 캐퍼시티는 간단히 한번 좀 라이트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울트라 캐퍼시티 고효율 에너지 저장장치 어렵네요 자 뭡니까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 백만번 충전하더라도 원래의 건전지처럼 즉 배터리죠 효과를 발생시킨다 자 2차전지도 역시나 하나의 발전단계에 와있고 자 치고 나가야 될 구간인데 자꾸 감소한다는 겁니다 왜요? 긴 장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번에 갈 수 없다는 단점 그렇죠? 이게 바로 양극재의 수요 전구체에 대한 수요 중국 거 쓰지 마라 그래서 에코포르 머티가 선호하는 거고 LS 머틴요 네 울트라 캐퍼시티 충방전을 열어나 하다 보니까 휴대폰처럼 배터리가 한 뭐 1,2년 되면 갈아야 되더라 근데 전기차를 사면 1500만원씩 낸다 배터리가 두 번 갈면 3000만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 그래서 울트라 캐퍼시티가 중요하다 근데 지금 리우 리튬이온 뭐죠? 유스 배터리 이걸 좀 개발 중이죠 그게 바로 뭐고 나온 거죠 최근 공시상에서 하이엠케이와 LS 알스코 LS 알스코는 배터리를 감싸는 표면 이걸 알루미늄 소재로 바꾸면 가벼우니까 좀 더 멀리 달릴 수 있지 않겠냐 얘의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왜? LS는 2년 동안 상장하지 않겠다 자유서를 더 이상 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부여라는 거죠 다만 이 꼼수는 분명히 에코 프로모티와 똑같은 흐름을 발생시킨다는 게 지금도 변한 게 없네요 결국은 여러분들 매도 금지입니다 매도 금지고 다만 중요한 거는 판을 합시다 어차피 기계가 들어오고 기계가 올라오는 판 그리고 공모가에 매수를 해서 나는 시초가에 무조건 파는 게 전략입니다 라는 분들 고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마냥 끌고 간다 이것도 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큰 파도는 피하고 하고 접근하고 이 프로그램 이제 기계에 대한 접근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패시브 자금의 룰이라고 해서 퍼센트지를 보내드릴 거니까 아마 오전 오후로 나눠서 보시게 되면 거래량과 퍼센트지 그 기준에 성립되게 되면 추가 멘트 하시면 됩니다 그걸 제가 영상으로 찍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 성공 투자는 다른 당장일 겁니다 뭐 15년 동안 제가 뭐 스타펀드 매니저 했던 이유 뭐 말씀 네 잠깐 드려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별거 없어요 지금 이것도 종목을 보면서 투자라는 게 아니에요 10억을 투자하든 100억을 투자하든 포트폴리오는 세 종목을 넘지 마라 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왜 그러냐 깊게 보되 시장의 판만 잘 보고 접근하면 실수의 왕위를 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위냐 아래냐를 결정하는 제론 파월 한국은행 총재 같은 사람의 입을 주목하자 지금 외환시장 분위기를 주목하자 그게 바로 시장이고요 산업은요 2차지 산업 반도체 산업 바이오 산업 있으면 2차전지도 양극재를 원하는지 울트라 캐퍼스티를 원하는지 다른 거는 지금 재미없어요 이 둘만 신규 상장주의 테마가 일어난다 접근했으면 다른 신규 상장주는 다 받고 있죠 밑으로 둘과 DS 단석이라는 폐배터리 얘와는 좀 상대적인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럼 뭐죠 업종만 잘 골라내고 시장은 보고 업종을 잘 골라내게 되면 수익에 대한 부분은 얼마 먹기 싸움이 가냐 이겁니다 그래서 몇 천억씩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는 손실류를 영어로 만든 거는 시장을 잘 받기 때문에 아니죠 시장을 순응했기 때문에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것도 고용지표 실업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를 항상 근거 있는 시장의 반응을 체크하는 거죠 산업은 뭐예요 어떤 어떤 사이클이 있다 이겁니다 그쵸 그 사이클이 움직이는 어떤 산업군에서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지 주변을 놀면 안 됩니다 2차전지와 전기차의 개화가 아니죠 성숙이죠 성숙한 부분을 한 번 더 뛰어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 울트라 캣퍼스티 전구체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정해진 과정이죠 왜 그럴까요 많이 올라서 조작받게 된다고요 경고 종목의 날개 그런 거 없습니다 항상 동일 패턴 동일한 다만 기관들의 의도를 가지고 얘는 13조죠 13조짜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형주잖아요 코스피와 코싹의 차이죠 얘는 코스피 그리고 얘는 코스닥 조정도 같이 받죠 그쵸 블럭 그쵸 얘는 뭐죠 엘에스머틴은 지금 기관들의 어떤 거 46만 주 소량을 꺼내서 주가 조정을 받죠 얘는요 스타크옵션을 가지고 하죠 2차입니다 왜 얘는 왜 기관들 물량으로 거부를 안 줄까요 대주주 물량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블루 벤처 파트너스 이 둘의 지분이 거의 대부분 품절주에요 걔네들 거 끄집어내봐야 의미 없겠다 생각한 겁니다 이해 되시죠 자 자료집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엘에스머티 사전 패스 부위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들 중에서 글로벌 라이비 불법 공매도 종목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다른 종목들도 계시겠죠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L이라고 보내시게 되면 이 자료집 다 보내드릴게요 반드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라도 더 해드리고 싶어서 이 새벽의 영상을 보시면 얼마나 진심이겠습니까 자 엘에스머티 실시간 대응 전략파 자 이거는 제가 취미 겸 그리고 여러분과 소통 개념으로 이거는 만들어놨습니다 접근하지 마라 근데 42,000원 정도에 매수해 보시죠 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어 이때도 새벽에 올려드리는데 지금도 한번 써볼까요 자 3시 5분이죠 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죠 여기 계신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알람을 꺼놓으라고 합니다 밤되면 3시 5분이죠 3시 5분입니다 자 영상을 미리 찍는 거 아니냐 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저도 지금 연구소 만들어서 지금 자료 작성하러 왔다가 지금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요 날도 문자를 한번 드렸습니다 18일 날 그쵸 매도 매수과 32,000원에 이게 잘못 적었네 추가 매수 사전 프로그램 페스티브 자금 유입 중 이 날이죠 상하가 가는 날도 쭉쭉 올려드리니까요 링크 시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뭐 특별한 아까처럼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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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피겐 이때는 문자로도 큰 이벤트 있을 때 보내도록 할게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입니다 L 자 별표 라고 보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목소리가 매끄럽지 않죠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